됐다 됐다 지금 우리는 그거를 찍어요 찍어요 찍어가지고 한 번 한 번 4번 좀 만들죠 4번은 4번은 좀 이따가 선생님하고만 지금 삼성 shift 숙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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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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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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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가 빨리 토스 억 고춧가루 안 헷갈리면 안 돼요. 석시 위에 올리면. 아름다운 쌀떡. 난 아주 행복해요. 잘한 체험이에요. 자, 식사할게요. 자, 주말 잘하셨어요. 나, 다 썼어. 다 썼어. 아 으 으 으 으 아 앞으로 가죠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니까 이 앞으로 가면 안 돼 얘만 움직여야 돼요 얘만 프라이크 이게 자꾸 번들이니까 조금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